세 번째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바로 전 영상에서 PBA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된 PBA를 갖고 Dynamic Vision 게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클래스가 Signaling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3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 비디오에서요. 어떻게 이제 Dynamic Games에서 PBA를 계산하는지 그다음에 그게 이제 다른 균형과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다른 균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PBA에 대한 정의는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전략 조합뿐만 아니고 belief에 관해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컨디션이 이 belief가 이제 Given Sigma에 관해서 Bayesian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컨디션은 Given Mu에 관해서 이제 플레이어의 그 전략 조합이 Sequential Rational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PBA를 구한 방법은 PBA랑 Nash 균형과의 그 관계에서 이제 그걸 이용을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Nash 균형은요. PBA보다 더 큰 건데요. 우리가 일단 먼저 Nash 균형을 먼저 찾으면요. PBA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PBA가 Nash 균형의 Refinement니까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먼저 Nash 균형을 통해서 걸을 거 걸고 그다음에 우리가 걸러야 되는 건 뭐냐면 PBA의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Bayesian belief가 뭔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찾은 게 자, 이제 Nash 균형을 하나 찾았다. 그럼 여기서 Bayesian belief는 뭔지 이제 그걸 생각해 봤죠. 그다음에 그 찾은 Bayesian belief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한 이 Nash 균형이 Sequential Rational들을 만족하는지 안하는지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체크함으로써 우리가 PBA를 구해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결국 정의된 이 PBA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Asymmetric Information이라는 것을 연구할 건데요. 이 Asymmetric Information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플레이어는 그 사람이 모르는 것도 역시 알고 있고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적일 때 우리가 이제 Dynamic Bayesian 게임 연구할 건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응용되는 일단 두 가지 게임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Signaling 게임과 Screening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이 Asymmetric Information을 주제로 한 Dynamic Bayesian 게임 이 두 가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게임에는요. 크게 일단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플레이어가 딱 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Information이 Asymmetric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명의 플레이어일 경우에요. 둘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요. 더 많은 Information 또는 더 좋은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더 많은 또는 더 좋은 Information을 가진 사람을 Informed Player.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Uninformed Player라고 부를 건데요. 그다음에 이 게임에서는 각각의 플레이어가 정확하게 한 번씩 움직여요. 그래서 Informed Player가 만약에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움직임을 통해서 Signaling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Signaling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Uninformed Player가 먼저 움직임으로써 정보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Sorting 하려고 한다. 이걸 이제 분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Screening이라고 하거든요. 이 Screening의 대표적인 example은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탤런트에 관한 Private Information을 가지죠. 지원자 입장에서 저의 탤런트는 제가 제일 잘 알죠. 회사보다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제일 높은 탤런트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Sorting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몇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죠. 처음에는 서류 심사,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면접, 그다음에는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저기 위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과의 면접.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해서 Screening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는 보통 Uninformed Player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심사 과정을 딱 나눠 갖죠. 왜냐면은 그런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Sorting 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클래스 게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Signaling 게임이에요. Signaling 게임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정보를 가진 사람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Signaling 게임에 한해서 이 정보를 가진 사람을 Sender라고 하거든요. 정보를, 메시지를 먼저 보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Private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는 Private Information, 그다음에 게임 이론에서는 보통 Type이라고도 해요. Private Information을 Type이라고도 하거든요. Private Information 또는 Type을 먼저 관찰한 다음에 그다음에 Action을 먼저 Choose 해요. 우리가 이걸 보통 메시지를 하나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Sender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한 다음에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 보내요. 자 이게 첫 번째 플레이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Nature가 먼저 Player1의 Type을 결정하죠. Type을 먼저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확률을 결정한 다음에 이 Nature의 움직임을 Player1이 먼저 본 다음에 먼저 Action을 하나 Choose 해요. Y 또는 N을 먼저 Choose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요. 이제 이 사람은 Unimplanned Player인데요. 정보가 없어요. 단지 근데 Sender가 보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의 Action을 Choose 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Response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Receiver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Example 끝까지 메주면요. 이 두 번째 플레이어는 Nature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지만 첫 번째 플레이어의 Private Information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Private Information 없고 단지 Player1이 받은 메시지를 보고 나서 Y를 대답할 건지 N을 대답할 건지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Signaling 게임의 하나의 Example이에요. Nature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받은 사람이 먼저 Action을 하나 Choose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그 메시지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Response를 Choose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국 한 명 이제 각각의 플레이어는 정확히 딱 한 번씩 움직이죠. 근데 Implanned Player가 먼저 움직인다는 게 Signaling 게임이에요. 먼저 정보를 받고 나서 그 정보랑 관련된 메시지를 이제 하나 보낸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Signaling 게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Signaling 게임의 이제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요. 지금 그래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Player1을 Sender라고 하고 Player2를 이제 Receiver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ignaling 게임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Sender가 갖고 있는 Private Information이 뭔지 이제 그게 총을 가질 수 있는 Private Information이 뭔지요. 이전 example에서는 지금 W 또는 B인데요. 요 타입을 모아 놓은 거를 요 T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Private Information Space 또는 줄여서 그냥 Type Space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파이는요. 자 여기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W, B가 각각의 2분의 1의 확률로 나왔죠. Nature가 W랑 B를 이렇게 2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결정해요. 자 요 Nature의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Common Prior라고 부르거든요. 사전에 Distribu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 여기서 나오는 요 파이는 요 가질 수 있는 타입에 관해서 하나의 Distribution을 이제 정의해요. 아까 전에 예전의 example에서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처럼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이고 일단 그 다음에 Player1이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자 요 메시지 스페이스를 모아 놓은 게 M이구요. 그 다음에 Player1의 전략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Player1은 기본적으로 타입별로 움직이죠. 제가 W라는 그런 타입을 받았을 때랑 B라는 타입을 받았을 때랑 다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전략은 여기서 Type Dependent 하는데요. 그래서 Player1의 전략은 여기 위에 이렇게 Superscript T라고 적어줬죠. 이거는 타입별로 전략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요 Sigma1T는 Type T를 가진 Sender의 전략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ceiver의 전략. Player2에 취할 수 있는 response를 모아놓은 거에요. 그 action 스페이스를 모아놓은 거 이제 요걸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ayer2가 이 R중에 과연 어떤 걸 Choose 할 건지. 그거는 뭐의 Dependent 하면요. 받은 메시지에 따라서 다르게 액션을 취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M1을 받았을 때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이 R중에 response 중에 어떤 걸 할 건지요. 그 다음에 M2를 받았을 때는 뭘 할 건지 이렇게 받은 메시지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Receiver의 전략은 받은 메시지가 뭔지 M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eceiver의 Believe에 관해서 또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전 example에서 보았다시피 Player2는 N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여전히 Player1이 W타입인지 B타입인지 모르죠. 그래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또는 여기에 있는지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Player1의 타입이 W인지 아니면 B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네이처의 움직임 2분의 1, 2분의 1 이런 Priorability를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지를 받으고 나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Player1한테 N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은 얘가 진짜 실제 W의 환경은 뭔지요.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 업데이트된 Believe가 이제 이 Mute에요. 그래서 받은 메시지가 M이라고 하면은요. 이 M일 때 Player2의 Type은 무엇인지요. 거기에 관해서 Receiver의 Type에 관한 Believe요. Player1의 Sender에 관한 Type에 관한 Believe를 우리가 이제 이 Mue라고 정의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받은 메시지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 또 역시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Player1의 Payoff는요. 결국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리고 Receiver가 어떤 Response를 취하는지 거기에 이제 Depend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자기의 Type에 역시 또 Depend 할 수가 있어요. Player2의 Payoff Function은요. Player1이 보낸 메시지랑요. 그 다음에 자신이 취하는 그 Response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역시 Player1의 Type에 또 역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U1은 Sender의 Payoff 그 다음에 U2는 이제 Receiver의 Payoff에요. 자, 그래가지고 Expected Payoff는 이제 여기서 이 Signaling 게임에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일단 먼저 Player1 그러니까 Sender의 Expected Payoff 만약 자신이 MessageM을 보냈어요. 그럼 MessageM을 보내면 Receiver가 만약에 이러한 전략으로 ResponseR을 결정한다고 하면요. 자신이 MessageM을 보냈으니까 Receiver는 자신이 MessageM을 받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Mixed Strategy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이 만약에 Receiver가 두 번째 Player인 Receiver가 MessageM을 받았을 때 ResponseR을 선택할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R을 선택할 확률이니까 실제 R이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때 이제 Player1의 Payoff죠. 이게 이제 만약에 Mixed Strategy가 만약에 Response가 여러 개를 보낸다. 이 Mixed Strategy 하에서요. 그럼 그거를 각각 확률을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준 값이 Sender의 Expected Payoff가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Example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게임에서요. Nature가 먼저 Player가 High 타입인지 Low 타입인지 결정을 하네요. 그 다음에 Player1은 MessageF를 보내면 게임이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MessageR을 보내면 이제 게임이 지속되는데요. 그럼 이제 Player2는 거기에 대해서 C를 할건지 F를 할건지 그걸 결정을 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Player2가 이러한 Mixed Strategy를 선택한다고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MessageF를 받았을 경우에는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Player2의 Response Strategy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Sigma2R이요. MessageR을 받았을 경우에 MessageR을 받았을 경우에 Player2가 지금 C를 선택할 확률이 X고 그 다음에 F를 선택할 확률이 1-X네요. 자, 이때 Typ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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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Sender Expected Payoff는요. 이 사람이 MessageR을 보냈을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메시지 R을 보냈으니까요. R을 보냈고 그 다음에 Player2가 이 경우에는 C를 X만큼의 X만큼의 확률로 선택을 하죠. 그럼 만약에 HighType일 경우에요. Player1이 HighType일 경우에 만약에 Player2가 C라는 Response를 했을 때 Player1의 Payoff는 E죠. 그래서 U1 RC GivenH GivenType에 관해서 Player1이 R이란 메시지를 보내고 Player2가 C라는 Response로 대답하면 Player1의 Payoff는 E죠. 그래서 E에다가 X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있죠. 1-X의 확률로 Player2는 Receiver는 Response F를 이제 보내는거죠. 그쵸. 그럼 이때는 F가 선택되니깐요. 지금 GivenTypeH에 관해서 R, F가 됐을 때 Player1의 Payoff는 Player2가 F를 만약에 취소하면 Player1의 Payoff는 1이 되네요. 그래서 1에다가 그에 관련된 확률 1-X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면 Expected Payoff가 되는거죠. 그래서 1-X가 Expected Payoff가 돼요. 이게 Sender의 Expected Payoff를 계산하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Receiver의 Payoff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만약에 Message M이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Receiver가 Response R을 선택했을 때 그때 따르는 Expected Payoff는 이제 Believe에 영향을 받는거죠.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그걸 모르니깐요. 여전히 모르니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Player1의 Type이 실제 H Type인지 L Type인지 정확히 모른다는거죠. 여기 있다는거는 Player1이 H Type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있다는거는 이 노드에 있다는거는 Player1이 L Type이라는거죠. 그래서 Expected Payoff는 이제 Believeful을 곱해준 다음에 그거에 Average Payoff가 되는데요. 지금 M은 이미 받았으니까 딱 Fixed에 있는거죠. 근데 역시 Player2는 T에 관해서 아직 Uncertainty가 있어요. 그래서 이 T에 대한 Distribution 자신의 Believeful을 곱해준 다음에 그거를 Type에 관해서 전부다 더해준게 이제 Expected Payoff가 되는거죠. 자 한번 다시 이 example 돌아와서 Expected Payoff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만약에 Message R이 보내줬어요. 그럼 이제 Information Set에 도달을 한거죠. 그때 만약에 Player2가 Believeful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Player1이 H Type의 확률 P라고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Low Type의 확률 1-P라고 가지고 있어요. 요게 지금 Mute죠. Mute가 P, 간단하게 P라고 이제 다시 써주면요. 1-P 이렇게 되는거죠. 자, P가 나타내는건 뭐냐면요. 지금 Message R을 받은거죠. Message R을 받았을 때 Player1이 Type이 High Type일 경우. 자신이 여기있다는거에요. 여기있을 확률이 하는거는 Nature가 H를 선택했고 Player1이 H Type이구요. 그 다음에 Message R을 받았을 경우 Player1이 High Type일 확률이 P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Low Type일 확률이 1-P가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때 만약에 Response C를 choose 하면요. C를 choose하면 Player2의 Payoff는 이 너드에 있을 경우에는 Minus 2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을 경우에는 2네요. 그쵸. 근데 자신이 이 너드에 있을 확률을 P라고 믿으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Expected Payoff가 Minus 2에다가 P 곱해주고요. P 곱해주고 그 다음에 2에다가 1-P로 곱해준 Q-4P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거죠. 자, 이제 Expected Payoff 계산하는 방법이요. Player1의 Expected Payoff Player1은 자신의 Type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역시 알고 있으니깐요. 유일한 Uncertainty는 과연 Player2가 어떻게 Response 할지 이제 그거 R에 대해서 Uncertainty가 있는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에 관해서 우리가 Average Payoff 계산해 주고요. Player2는 자신이 M이란 메시지 받은 거 알아요. 그쵸. 그리고 자기가 R이라는 response choose 할 것도 알아요. 그쵸. 근데 여전히 T에 관해서 Uncertainty가 있으니까 이 T에 관한 Distribution 자신의 belief으로 곱해준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전에 PBE를 이제 Beige Unbelieve from Sequential Rationality 이 두가지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Signaling 게임에서는 우리가 PBE를 이제 다시 어떻게 정의해 줄 수 있냐면요. 아까 그거에 이제 그대로 이제 어떤 special example 생각하면 되는데요. Player1이 어떻게 움직일지 Sender가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지요. 그 다음에 Receiver가 과연 어떤 response 를 이제 선택했지요. 그쵸. 그 다음에 Sender의 belief 는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 없죠. Sender는 자신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우리 이 example 보면은 Player1 Sender는요. 각각의 information set이 딱 하나의 decision으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elief로 묘사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Receiver의 belief로 묘사해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엘러먼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요게 언제 PBE이냐면요. PBE에 일단 belief가 베이지언이 되죠. 지금 Sender의 전략과 자신의 전략. 요 하에서 어. 지금 베이지언이 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ender의 전략 그 다음에 Receiver의 전략이 이 given belief에 관해서 Receiver의 belief에 관해서 지금 sequential rational 해야 된다는 거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컨디션이죠. 자. 요 두 번째 컨디션. 우리가 이제 베이지언 belief에 관해서는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정의 그대로 똑같거든요. 각각의 node에 도착할 확률을 분자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 information set에 도착할 확률을 분모에 넣어주고 그래서 만약에 도달하면은 그렇게 베이지언에 관해서 계산해주고 도달하지 않는 information set 같은 경우에는 unrestricted 돼가지고 아무런 belief나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요. 자. 요게 이제 베이지언 belief인데 요 sequential relationality에 관해서 잠깐만 다시 얘기하면은요. 두 번째 컨디션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엔 일단 첫 번째요. 어. sender의 입장에서 sender의 equilibrium strategy sigma1은요. 타입별로 자신이 어떤 타입이든지요. 모든 information set에서 optimal strategy이니까 player1은 지금 information set이 자신의 타입이 뭔지에 따라 이렇게 나뉘는 거죠. 타입에 나뉘는 거죠. 모든 타입에 관해서 요 sigma1은요. 만약에 자신의 타입이 t일 때요. 그때 선택하는 전략은 sender의 expected payoff를 가장 maximize 해줘야죠. given 상대방이 receiver가 만약 sigma2라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요. 그쵸. 그래서 player2가 이러한 전략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자신이 타입이 t일 때 선택하는 요 전략이요. 요 전략이 다른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 어. 항상 더 높은 페이오프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전략이 sequential rational 하다는 건 뭔 말이냐면요. 이게 중요한데요. 각각의 메시지에 관해서요. player2는 receiver는 여기서 움직일 때 어떠한 메시지가 자기한테 전달됐는지 sender로부터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실제 전달됐든지 전달되지 않았든지 어. 이 전략은요. sigma2m은요. m이라는 메시지가 실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요. sigma2m은 player2의 expected payoff를 가장 maximize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sigma2 sigma2는요. 만약에 자기가 m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어. 지금 belief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죠. 그래서 요 expected payoff를 다른 전략에 비해서 이 equilibrium strategy는 더 높은 payoff로 안겨다 줘야 돼요. 어. 자. 요 두 번째 분리 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player1 같은 경우는 타입별로 타입별로 선택하는 그 전략이 optimal strategy가 된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receiver가 조금 애매한데요. receiver는 자기가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받든지 간에 실제 그 메시지가 도달했든 안 도달했든지 간에 거기에 관해서 optimal strategy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sequential rationality에요. 자. 여기에 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 게임 같은 경우에요. player1이 타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메시지 f를 보내요. 어. 지금 이렇게 f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럴 경우에 player2의 information set은 도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player2는 절대 메시지 r을 볼 그게 없죠. 그런 opportunity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pbe가 요구하는 거에요. pbe의 두 번째 조건 sequential rationality가 요구하는 거는 아. 이 information set. 도달하지 않은 information set에서도 optimal strategy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information set xy에서 optimal behavior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게 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layer2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player1이 자신이 메시지 r을 보낸지 f를 보낸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player1이 타입과 상관없이 메시지 f를 보내는지 이거에 관해서 생각하려면 player2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도달하지 않은 information set에서도 우리가 behavior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1이 f를 이렇게 무조건 보내면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도달하지 않은 information set이죠. 그러니까 base rule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player2는 아무런 belief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확률을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1-p라고 하면요. 여기서 p 값은 아무 p 값이나 상관없다는 거죠. 0과 1 사이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player2에 만약에 response c를 choose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given belief에 관해서 expected payoff는요. c를 choose 하면은 minus 2 또는 2니깐요. 우리 이전에 계산한 2-4p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f를 선택하면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payoff가 minus 1로 정확히 fix되네요. 그래서 response f로부터 나오는 expected payoff는 minus 1이죠. 2의 best response는요. 지금 이거랑 minus 1을 비교해 줘야죠. 2-4p가 언제 minus 1보다 큰지요. minus 1보다 큰지요. 그러면은 4p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4분의 3이네요. 4분의 3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2-4p가 클 것 같아요. 그러면은 player2의 best response는 c죠. 만약에 p가 4분의 3보다 작으면은요. 음. 그 다음에 best response는 f가 되겠네요. 만약에 p가 4분의 1보다 크면은요. 4분의 3보다 크면은요. 어. 그냥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c를 선택하면 minus 2거든요. f로 선택해요. 여기에 있을 확률이 크면 클 수군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은 어. 지금 p가 4분의 3보다 작을 경우니까 여기에 있을 확률이 4분의 1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c를 choose 하는게 어. 더 좋죠. 왜냐면 이외의 pb가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도달하지 않는 information set에서도 player2가 어. 주어진 belief화에서 이제 best response을 이렇게 선택하게끔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요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냐. 플레이어2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플레이어1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 게임에서 과연 균형이 뭔지 이제 그걸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 시그널링 게임에서 pb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자. 요 비디오에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요 다음 비디오에서는요. 마지막 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이제 pb를 과연 이 신호게임에서 어떻게 구하는지에 관해서 이그샘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